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디저트 3구의 케이크 인데요 카베 생 롤 쇼콜라 이름이 어렵죠 그럴 수 있어요 100개 안정판이고요 만드는데 7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먹으면서 이야기할게요 천천히 가까이서 보여 드릴까요? 이게 초콜릿인지가 너무 궁금해서 뒤에 걸로 하자 대단하다. 진짜로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봐야 돼 이게 다 그 꾸덕꾸덕한 구운가? 와 미쳤다 맛있다 진하네요 이부터 Network 먹자 젤리 조그네 웨어 버전 왼손 왼손 뼈 왼손 와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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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위에 거 그리고 프로니 맛있어요 올해 최고의 케이크 맞나요 그걸로 선정된 100개 중에 한개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불안에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맛은 정말 쫀득하고 진한 쫀득하고 진해요 이게 이렇게 되게 안 딱딱한 크림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서 먹어도 되나 고민이 만족스럽다고요 사실 원래 그런지 더 희생하려면 북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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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아 이거 먹고 커피 딱 해서 코로 딱 향이 너무 좋다 엄청 부드러워요 너무 이뻐서 발렌타인 때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분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커플 망해라 다 헤어져라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아 이거 어쩜 좋아 너무 Nazis 아 안타깝다 매콤하고 맛있었어요 목은 훌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은 후추 주유를 얹은 후추 남은 후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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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도그 전통 쪄지 쪄지 면 쪄지 꼬리 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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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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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케이크는 수채 케이크야 이렇게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커플들 간의 사랑도 없어졌으면 좋겠다 전부 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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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름이 쇼콜라인가? 쇼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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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이버섯 커플들의 사랑도 이것처럼 바닥에 보였으면 좋겠다 전부 바닥나라 잘 먹었습니다 안녕 인테리어 소품이야 기타 안쳐봤어요? 몰라 어떻게 치는데 저걸로 사람 머리를 내려칠 수 있어